여러분 이 시간에는 바로 영어의 정의 중 도시군 기본객하고 도시군 갈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본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됩니다. 이번 30일의 시험에서도 출제됐지만 다음 32해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관심있게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도시군 기본객은 개별 도시별로 개별 도시하면 아까 행정구역은 5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각각 6대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개별 도시에 대하여 또 8도 된 군이죠. 개별 군에 대하여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 기본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시군 기본객은 도시하면 6가지 중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 기본기를 하여 그 다음에 군 기본기 할 때 군은 8도 된 군이죠. 이때 군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죄 된다 이걸 꼭 아시고 그래 약조를 이제 특강, 특특, 시군 후 간혹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바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종합계획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기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체 단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에 대한 인천광역시 도시 기본기 만들어졌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체에 대한 기본기획이죠. 그래서 인천광역시대에 옹중광역을 빼는 거 아니에요. 통치로 다 묶어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수립하죠.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기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도시 기본기획 속에는 기장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강특특시 군우 관악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각각의 개별 도시마다 이 계획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한 개씩 만들어졌죠. 서울특별시 기본기획 하면 하나. 인천광역시 도시 기본기획 하면 하나. 저기 경기도 대연천군이 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 만들면 군기본기를 하겠죠. 연천군 군기본기획은 몇 개? 종합계획이니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인천광역시 옹중군만 떼서 군기본기획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부산광역시 기정관 빼서 기장군 군기본기획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걸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개별 도시군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객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지침을 내려주니까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하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 뭐가 더 상위계획일까요?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기본기획은 무슨 계획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냐? 그러면 도시군관리계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도시군기본기획은 광역도시계 수리부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리죠?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계획이다 생각하시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상위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상위계에 부합되지 않게 수립되었다. 그래서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을 서로 다듬다. 그러면 상위계획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도시계에 하위계가 되니까 광역도시계는 국가계에 부합되어야 한다. 만약 이 확정되어 있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또 광역도시계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 적용하느냐?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 국가계획이 확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객을 만들 때는 도시군객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만약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광역도시계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격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광역도시계 상위계획이죠. 그런데 아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서 하나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러면 이 통체로 광역도시 하나가 수립되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에 맞는다.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에 맞는다. 수원시 도시기본계, 연천군군기본계에 맞는다. 그때는 바로 이것들은 하위계획이 되는 거죠. 하위계획은 그만큼 수립되는 공간이 상위보다 좁아지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장소에서 개별도시에서 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박하게 될 때는 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 상위계획이므로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고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기본계라는 건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 그리고 수립기준. 수립기준은 국토관리총관대장인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주는데요. 수립권자는 개별도시의 종합대장만이 수립권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합대장은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이죠. 인천광역시 종합대장은 누굽니까? 인천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종합대장은 누굽니까? 부산광역시장이죠. 그래서 각각 개별도시에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그쪽 종합대장이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그다음에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군 쪽에서는 군수가 종합대장이죠. 그래서 군수가 수립권자입니다. 수립권자는 이와 같이 총 6명밖에 없다. 이자들이 아니면 절대 수립을 하지 못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이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수립권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군수와 수립권자입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계획 수립할 때? 도시, 군, 기본계획. 도의사도 절대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구청장도 아닙니다. 주민도 아닙니다. 자,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다고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만, 광역시장만, 광역시장만, 그리고 세종특별자시장만, 제조선특별자도사만, 시에서는 시장만, 군수만 수립권자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수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권자 중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는 광역자치단체 대장이죠. 그래서 이 네 명은 자기 관할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병행했다. 그때는 스스로 그 계획을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8도 내에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저연천군의 군수, 이런 시장군수가 8도 내에서 자기 관할에 대하여 수립했다면, 또 그 수립된 내용을 병행하게 됐다면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권자는 도의사입니다. 도의사, 이때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도시에 대한, 또 군에서 만들던 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하게 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의 내용을 먼저 포함합니다. 우리 도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특성을 먼저 정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살려서 그 도시가 바로 발전을 하도록 해나가는데요. 그래, 어느 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미리 좀 알고 싶다. 그럴 때는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냐. 도시의 군 기본기입니다. 그래, 이 도시의 군 기본기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지역적 특성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기반세를 하는 사항, 경관계획, 경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어느 지역 앞으로 개발해 나아가도록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어느 지역은 보존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본기획 수립하는데, 이때 수립하는 절차는 먼저 기초조사를 꼭 실시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추가로 원래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될 때 적용하는 기초조사 규정을 준영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구, 사회문화, 현상, 경제, 토지, 이용상, 주택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하는데 더 추가로요, 토지 적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을 개발하도록 제시해도 되는가, 그럴 때는 미리 그 토지 적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개발해도 되는가 이런 거. 그래서 기초조사 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추가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했는데, 개발을 하게 그럼 될 때에 바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초조사 할 때는 재해 취약성 평가까지 포함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오늘 이 도시 군기본격을 위반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 이런 돈 들여가지고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취약성 평가를 해버렸다. 그러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면 되니까 기초조사 할 때 토지 적성 평가라든가 재취약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요.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기초조사가 끝나면 고홍청회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주민과 강계첨범 의견을 꼭 들어요. 다 반영해주고 쓸데없는 소리하면 걸러버려 됩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홍청회가 끝났다. 고홍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강계첨범 의견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천대에 지방의회가 있죠.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 기본결수법을 표현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요. 광시장은 광시의회. 특별자시장은 특별자시의회. 특별자치도선 특별자치도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개관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 지방의회에서는 30명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이때 수립권자 중 6명의 수립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래 6명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이런 4명은 스스로 확정해요. 국토교통부장한테 과거는 승인받도록 했었는데 그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그네들한테 법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해요. 이때 그 정책계획서인 기본결수를 확정하고자 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에 따라서는 확정을 하기 앞서서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해하는 내용 중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면 미리 교육 분야의 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교육 책임자가 누굽니까? 교육감이 계시죠. 또 환경정책, 지방환경관장들이 계셔요. 이런 자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장애를 합니다. 이런 자하고 협의를 해요. 이때 협의할 때 국토교통부장관도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협의해요. 협의가 끝났다. 협의어청에 들어가면 30일 의견 제시하거든요. 협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심의에 걸칩니다. 각각 그 창에 지방도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지방도시를 심의에 꼭 걸쳐요. 협의에 걸치고 심의에 걸쳐서 확정했습니다. 확정했다면 스스로 이 4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터 이 4명은 자기들 지자체에서 바라는 공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보라는 게. 공보했다가 그 확정되어 있는 도시군 기본기획 내용을 계제서 공고합니다. 그리고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해주도록 합니다. 열람기간은 30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본기획이 마무리돼요. 이때 그 4명은 스스로 자기들이 확정하고 스스로 공고와서 열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8도 내에 있는 시장과 군수 있죠. 이네들은 수립 절차, 아까 수립 절차하고 같아요. 기초사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청에 열어서 주민과 관계첨부 의견 꼭 들어야 되고요.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의견 꼭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8도 내에 있는 수원의 수원시장, 연천군의 연천군수가 수립했다면 그네들은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승인시장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권자가 누구냐? 도의사입니다. 도의사님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시장에 들어가면 도의사님이 받지 않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이걸 승인해주고자 할 때 막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 중에 교육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도지사하고 바로 함께 도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도교육감 계시죠. 도교육감. 이런 교육감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네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또 도사나에 있는 지방 환경관사장들이 있어요. 이네들하고 협의를 해요. 이네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고 해요. 도의사가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삼심을 의견시장합니다. 그러나서 도청에 있는 지방도 심을 거쳐요. 심을 꼭 거칩니다. 심을 거쳐서 승인했습니다. 승인했다면 그걸 다시 승인시장했던 저 경기도사 승인시장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승인을 하고 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보내줍니다. 연청군수한테. 수원시장한테 승인시장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사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승인하고 나서 다시 보내줘요. 보내준다 이거 뭐라고 하냐. 송부라고요. 송부. 송부하면 이 수원시장에 받았다. 연청군수가 받았다. 받아가지고 그걸 사로받다 팍 집어넣고 마는 게 아니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려주는 것을 불특정 타순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공고라고 해요. 공고. 공고. 공고는 이 연청군에서 발행하는 군보가 있어요. 군정아리는 소식지.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수원시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고라고 해요. 공고했다. 큰 줄기만 계제서 알려주는 공고를 하고 그 책자를 와서 정책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와서 보세요. 이걸 열람조치라고 하는데 열람을 시켜줘요. 열람기관은 30 이상 보장합니다. 열람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 군수가지 도서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서가. 이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이 시장 군수가 도시 군기본격을 수입하고 병행할 때는 자기들이 바로 관계 행정 기원하고 협의하고 도서하고 협의한다? 이거 아니에요. 도서한테 승인받는 것이지 바로 도서한테 가서 협의하는 거 아니다. 이번에 시험에 협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협의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쉬운 건데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데 아주 쉽게 나온 거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쉬운지 어려운지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 찍어버리죠. 그래서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 못합니다.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꼼꼼하게 재산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는 내년 2021년도 10월 30일 정도 이때까지 성실하게 꼼꼼하게 강의했던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야만 그나마 안전하게 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해서 합격증을 손에 쥐겠다. 이건 큰 착각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21년 차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 별로 못 봤어요. 합격에 나가신 분들 못 봤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만 합격에 나갔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얼룩당에서 합격했다. 이런 영상들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들 아마 합격했다면 몇 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과거에 제가 법을 공부했고 법대를 왔다. 법대 다니면서 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신 분들은 민법이 좀 공부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한 5, 6개월 이렇게 투자하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5, 6개월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한 10개월 정도 열심히 투자하면 1, 2차 동시에서 합격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할 때는 성실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안전하게 합격에 나와도 해야 되지 대충대충 해가지고 합격할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합격 못합니다. 자, 그래 오늘 드렸던 자료 보면 이 절차표가 딱 있어요. 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도시, 군기봉기, 수립 절차. 이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변경 절차하고. 그래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이 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언제 써보냐? 잠올 때. 그러면 잠이 쏙 갈 겁니다. 자, 한번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도시, 군관릭을 보겠어요. 이 도시, 군관릭은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제가 돼요. 이 도시, 군관릭은 개별 도시, 개별군. 이때 개별 도시 하면 다섯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서 만들면 도시관리계라는 명칭을 써주는 것이고 팔도 되어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개별 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하겠다. 누가 관리하느냐? 행정체소. 왜? 공익을 구현해놨고자. 관리하겠다. 그래, 이 토지 쓰임새를 딱딱 결정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 군관릭은 관리를 하게 해서 만든 계획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하여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관릭은 아주 법하고 똑같은 계획이에요. 법도 국회에서 통과해서 시행해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 지켜야 되잖아요. 관계를 구속해버리죠. 지켜라 이렇게. 그러듯이 이 도시, 군관릭도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토지에다가 법적 절차 걸쳐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세요. 라고 딱 확정해버리면, 결정해버리면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우리는 토지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여기는 개발할 곳입니다. 라고 결정해줘요. 이곳은 바로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결정해줘요. 여기는 바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화되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결정한 데 들어가는 겁니다. 보존하도록 했다면 보존을 하면서 이용해야 되고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면 개발을 하면서 이용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군관리객은 특강, 특톡, 시익 또는 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객을 말하는데 이때 개발, 정비, 보존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도시군가로 개별 도시에 있는 땅을 관리해 나가고자 결정할 때는 크게 6가지 내용을 정해서 결정합니다. 그 6가지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공법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뿌리니까 뿌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6가지는 앞으로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머릿속에 숙지를 하도록 노려야 됩니다. 제가 한연마다 강의할 때 우리 강의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10번 써라 이렇게 항상 숙지를 내줍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써보세요. 써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처음으로 공부하신들 용어들이 다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생소하죠. 다 이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용어 아닙니까? 이 용어들 다 내 걸로 만들어서 합격한다.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머리에 빨리 넣는 방법으로는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글쎄요. 잘 머리에 잘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써보세요. 손이 좀 앞둘려도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시에 있는 땅이 됐든 군에 있는 땅이 됐든 먼저 쓰임수를 딱딱 정해주는 겁니다. 국토교통자라든가 시도사라든가 국토교통자는 국토 전반에 있는 땅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요. 시도사는 자기 관악구역에 있는 땅이 있다면 할 수 있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 광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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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에 있는 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아무튼 이네들이 이 땅은 이렇게 이용해라 라고 땅의 쓰임수를 미리 딱딱 정해줘요. 이 땅은 상업적으로 이용됩니다. 이 땅은 주거지로 이용하세요. 여기는 공업적으로 이용하세요. 여기는 녹지로 이용하세요. 이렇게 딱딱 정해줘요. 이걸 용도제기를 합니다. 용도제. 그래 이 용도제를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오 상업적이다라고 지정해줬다. 지정할 때 그냥 한다고요. 계획적으로 한다고요. 그 계획이 도시군가입니다. 도시군가로 바로 이 땅은 상업적으로 합니다. 라고 계획을 만들어. 계획을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그래요. 입안에서 딱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알려줘요. 결정났다. 이거 알리고 볼시. 고시라고 그래요. 그래 고시하고 나서 여기가 무슨 상업적으로 딱 확정됐다면 어디까지요 라고 경계를 부르면 또 속 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경계까지 표시하는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이걸 지정되어 있다 표시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걸 지정돈이라고 해요. 이 지정돈을 만들어서 만든다. 이걸 작성이라고 해요. 알리고 보여준다. 이걸 고시하라고 해요. 고시를 한 날에 바로 이 도시군가의 결정과 효율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면까지 만들어서 경계 딱 쳐가지고 여기까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한 그 범위입니다. 라고 범위를 확정해서 고시해 주는데 그걸 지정돈에 있다 표시해서 알려줍니다. 이걸 지정돈이라고 해요. 지정돈을 고시해가지고 범위까지 확정해줘요. 이렇게. 그래 지정돈에는 무슨 계기 결정고시되면 후속 조치로서 만들어서 보여주는가? 도시군가입니다. 도시군가의 우리 땅에 딱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결정한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용도직이죠. 용도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주가 있어요. 용도직으로는 뭐 경관직으로도 있고 고도직으로도 있고 방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지정하고 병행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용도구역을 또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용도구역은 총 다섯 개가 있어요. 개발제한기역, 시가와 조준구역, 도시장공구역, 수산량보호구역, 입주기제, 지해수구역 이런 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도로, 공허 이거 설치하고 정부가 개량할 때도 계획적으로 딱 확정해야 되겠죠. 그걸 기반적으로 설치하는 개량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보다 구축, 상세하게 개발해서 아름답게 조성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구축이고 상세한 개발 정보를 한 계획이 확정되어지게 되는데 그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해요.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이것도 도시군가로 확정합니다. 결정고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신도시로서 개발하고 싶다. 그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 주택이, 상가 건물이, 공장 건축 건물이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노후 불황식 전략에서 그걸 싹 밀어가지고 다시 탈바꿈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공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이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특정적인 도시적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바로 빨리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대한 구출, 상세한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이 확정되어지는데 그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갈릭입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를 도시군갈릭의 결정 내용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도시군갈릭의 결정 내용 이렇게 제목 붙여가지고 이걸 한 열 번 써보세요.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 개발 제한국부터 쭉 수산장 보호기, 도시장 공무역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 기반 서류 설정비 또는 개량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다. 이건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도시군갈릭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결정하게 될 때 셋 중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개발 아니면 정비 아니면 보호진이다. 이렇게 일단 세게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쉬고 나서 이어서 또 보도록 하죠.